아 형 나 형한테 할 말 있어 뭔데? 내가 아버지의 친자식이 맞아? 너 갑자기 무슨 소리야? 솔직하게 말해 다 알고 있으니까 너 어디서 이상한 걸 듣고 와가지고 제발 제발 거짓말 좀 그만해 언제까지 거짓말하면 차별할 건데 아버지 놀이틀 다 사랑하셔 거짓말하지마 아이엔 아버지가 사주신 원글라스 이거 형 것만 정품이잖아 아 그래요? 자외선 차단이 하나도 안 돼요 뛰서 샀길래 잠깐 얘기 좀 해 너 여기까지 온 거야? 니가 포기해주라 나 포기 못해 너랑은 안 어울려 처음부터 내 거였어 첫눈에 반한 건 나야 나라고 우리 그만해 애들도 아니고 언제까지 살 거야 야 포기하라고 별 때 못해 아니 뭐 때문에 들어온 건데? 올라와서 물어? 이 셔츠 셔츠? 이 레이어드하게 완벽한 셔츠 내가 어떻게 포기해? 내가 상상하 그만해 나 줘 너한테 커 나한테 잘 어울리겠는데 이거? 안 어울려 아니 난 안 돼 시즌이 푼 줄 알자 짜장면 푼다 솔직하게 한번 말해봐 제가 외국인인지 모르겠는데 몰라 우린 지난 6개월간 니 행적에 대해서 이미 다 추적했어 문더더기 없이 깨끗하더라고 거기 진짜 모르겠어요 힙히 뭐해 뭔 짓을 하는 거냐고 타고 난 건데 야 타고 났어 너 나랑 같은 부류구나 쌩얼이라는데? 뭐 안 걸렸대? 네